다수결로 이 노래는 했는데 퍼플하고 뭔가 무대에서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뷔하고 활동할 때 힘들었던 순간들을 좀 담고 싶었고 힘들면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의미를 좀 넣고 싶었던 것인데요. 끝나나 보자. 뭐뭐한지. 떨어져서. 엄청 울는데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났어. 우리 그때 막 그 엥카. 엥카 때. 재영이 운동실 가고. 지금 우리끼리 생각하고. 피키세요. Thank you for sitting down with me. Being silly and telling me your story. Thank you. 아 맞아. 됐어. 좋아요. 이거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한쪽이야. 이거 다 틀려. 야 해. 아 귀여워. 잘 예뻐요. 다 본거. 야. 우리 Look at me. Look at me. 여기 있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근데 여보 약간 판넬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 쭈이한테. 우리 바라보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약간 예뻐. Look at me. Look at me. 어 아니야. Look at me. Look at me 때는 옆으로 보세요. 그래. Look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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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와. 너 나 안 돼. 나, 나 말아봐. 나 말아봐. 보내겠어요, 여러분. 세계란! 수고하셨어!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세계란 게 뭐하고 싶어요? 어디죠? 네. 간센노블 서점이죠. 간센노블 서점! 렛츠고! 한국의 약간 교보문구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서점이래요. 냄새 구도가 약간 책 냄새? 냄새 나지 않았네. 나 그냥 이 냄새 좋아. 나 책 냄새 좋아. 저는 한국 있으면 진짜 서점 많이 가는데 안 간지 좀 됐거든요. 나는 진짜 거기 가고 있는 줄 몰랐어. 거기 진짜 재밌는 거 많아. 그렇지 않아? 나는 나랑 안 맞아.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고 문구도 있고 팔고 뭐 이런 거. 빛, 악세사리 이런 것도 팔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건 재밌지. 나중에 한 번 가보자. 토끼!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얘들아. 우리 같이 했다. 오 이거 너무 괜찮다. 사준다고? 뭘 간다? 아 지갑 만들고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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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디야? 얘들아. 우리, 우리 팀 딴짓 하기 말기. 이거 봐. 사줘요. 나 이거 사줬어. 나 이거 사줬어. 이거 어떡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여기는 저희가 앨범을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트와이스 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걸 보기 전에 한 번 구경을 해볼까요? 내가 또 이번에 편지를 왕창 샀거든? 응. 산하야! 뭐해? 아 산하야. 산하야. 집에 이 가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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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우리 저번에 데뷔 시간 있었어. 맞지? 지효. 응. 뽀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 마인크래프트 테스트. 진짜? 지효씨 해도 게임해요? 아니요? 미쳤군. 어머. 대박. 우와! 넌 진짜 크다 진짜 짱인거 아니야? 삐삐리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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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뭐야? 삐빌 바빌 바비뽀 바빌뽀 바빌뽀 어머 케이팝에 이거 있어 이렇게 한 면이 우리니까 되게 신기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큰데 큰 거는 우리밖에 없지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바비바비뽀 이렇게는 편하게 바비바비뽀 바비바비뽀 바비뽀 바비바비뽀 바비바비뽀 나 안 괜찮은지 바비바비뽀 바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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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우리가 여기 위에 걸릴 때까지 파이팅 해보자! 내일 아니야? 내일인가? 파이팅 했네! 아, 여기다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다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진짜 유치하다, 너네. 3명씩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다 해달라고요? 오모야! 빨리 빨리! 하면 돼요? 네. 페파이팅! 진짜 찍어? 미나, 미나 좀 더 하나. 미나 좀. 내 점도 하나 해 봐. 어디냐? 내일 안 짜지 말고. 그래, 진짜 잘 할 수 없잖아. 미나 좀 가야 돼. 야, 미나 좀 찍어. 형, 귀엽다. 어, 미나. 산아, 산아 좀 더 찍어줘. 산아 좀 뭐야? 산아 좀 오른쪽 보여. 어, 미안해. 조금 티난다, 이거. 산아, 산아 좀 더 찍어줘. 조연아, 이거. 봐봐, 봐봐. 괜찮은데? 오. 어, 내 정쪽 더 커야 되는데? 아, 채용아. 착상... 대박이죠? 언니, 나 맨날 애들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괜찮고 괜찮지가 않는데 솔직히 더 커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채영존 여기는 지효존 여기는 미나존 여기 산하존 이렇게 트와이스 존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것도 해주지 언니도 하나만 해봐요 제 저번에 나는 여기도 했고 요리 언니 이거도 있다 진짜? 해줘야지 이건 하나 야 진짜 안 어울린다 진짜 못된 녀석 같아 잘 어울리는데? 섹시해 보이는데? 트인 거 같은데? 아니야 김 트인 거 같아요, 김 왜 너는 나를 말나서 왜 넌 나를 아프기만 해 오! 괜찮지? 오! 망했다 아 괜찮은데? 오 잘 어울린다 진짜 봐봐 말이야 동아야 내 삶도 해줘 여기 볼이랑 이 절 아 보여줘 아 거기는 하지 말자 왜? 거기는 하지 말자 여기는 할게 자 보여줘 가자 쏟아져요 네 다음날에 거기 여기로 숙소하는 거 아니야 하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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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해줘 거기는 안 돼 왜요? 거기는 안 되지 왜 너만 더 두고 왜? 채영이 좀 넣어 손손손 빠진 거 봐 이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땡큐 실성 트와이스 피니쉬 하하하 하하하하하 렛츠고 모델 가우 하하하하하하 아 Playz wait here 아선 키 때문에 스티치 새 verloren 아 맞어 스티치 turin 지현 어떠세요 ip 연정 여보세요 지현아 pus 언닌만 없잖아 예쁘다 하하하하 지현 강아지가 내버렸어 허허허허허허 어 왜 재환이가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안 어울리나? 괜찮은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힘 빠져요 힘 빠져요 힘 빠져라 힘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힘 야원 할 거 없잖아 아직 개인 사인 안 했어 리나야 일어날 수 있잖아 진짜 안 어울린다 리나야! 채영이 너 이쁘다고 했니? 채영아! 애들이 진짜 안 어울린대 왜? 거짓말이었지? 아니에요! 채영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어? 예? 예? 콩! 콩! 파이팅! 야 왜 이렇게 힘이 넘어? 왜 저러는 거지? 대단한데? 나도 해볼래! 뭐뭐 그렇게 가벼워? 이리 와봐 야 대박이야 야 언니가 해본다고? 야 언니 못해! 계산은 어디서 해요? 잠시만요 아 허리야! 허리! 아 내 허리! 이런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어? 나 옆에 뭐야? 우상이야 아 어머 어깨에 목이 찔렀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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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줘 봐 나 할 수 있겠어? 대신 핸드폰 뺄줄게 좀 믿어야 돼 많이 아 날 믿어 대박이지? 대박이지? 정연이도 해야 되는데 소개해줄까요? 이거는 모모언니가 사달라고 했어요 이거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타일러의 시드 앨범 근데 이 표지를 처음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사고 싶은데 없었던 그라임스 앨범 이거 유포리아 사운드 트랙 시즌 1, 2 이것도 타일러 앨범 근데 이거는 프린스 앨범 저희 프린스 방 있는 거 아시죠? 프린스 앨범 트는 게 있어서 스릴 거예요 이거 30만 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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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없어 한 번 프린스 앨범 프리포터 캔들 프린스 앨범 자 몰래 제가 붙여볼게요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버즈피드 퍼피 인터뷰 바로 왔습니다 저 퍼피 얼른 보고 싶어요 랩을 해도 있었으면 좋겠다 카야랑 버터가 제일 토해 아니야 카야 여기 있어 어때? 나도 이거 안 보이지? 얼굴이 어딨어? 얘는 진짜 탄생 나가면 안 되겠다 뭔가 밤에 너무 안 보여서 아 귀여워 뭔가 이거 차야 돼 아 보고 싶어 다섯 마리 유기견 되게 기다리는 아 유기견이구나 다섯 마리 볼 마음 준비가 됐어 힐링 지금은 저희가 버즈피드 촬영장에 왔고요 곧 강아지를 만날 건데요 여러분 좋으면 소리치어 나정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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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커 박지효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틱톡 어떤 걸 찍으실까요? 나 음파름파 찍고 싶어가지고 똑똑 똑똑 어 나도 음파름파 찍고 싶어 네 당신 당첨 음파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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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명으로 지금 오십니다 네 하이 하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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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 지저분하면 조금 지저분하면 조금 그린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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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나도 내가 만들었어 어 응 시작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가 물건을 받을게요 물건을 받을게요 물건을 받을게요 물건을 받을게요 꽃꽃는 게 더운 만남 지금 강아지 만나려고 셋을 모두 꽃함자 했거든요 이제 아기 강아지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파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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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나, 밀리아나, 하이, 위아트와이스 아! 유기다! 아! 유기다! 아 무서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 귀여워 안녕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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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완전 활발해 자 장난을 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아기인데 되게 다리가 길네요 쟤만 사다 갔지 않아? 아 애기가 아 예쁜 강아지들 유명 많이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세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혹시 이걸 데려다 주세요 너희들이랑 같이 사진 만들었는데 이뻐요 다른 스튜디오에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너무 주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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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주 Hu Hu 너무 좋죠 맨날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귀여워 강아지 하나만 들고 같이 찍어줄게요 오우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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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débум랑 펌 resumes 두 분 뒤에 하신다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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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주름 좀 봐, 이마에. 주름 좀 봐, 이마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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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서你就 하는 갑니다. . 네, 네, 네. 소개한다. 다 clearerosh. iza, 네, 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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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제 부터의 다이어트에서 샌적인 도시를 할 수 있을까. feedback. 보이게 프레이브 수사님의 veio 오늘도 pracorer이에요? ially mat1adan 5yan toolbar تھ 87 channel Hey, hey.